헤헤 모더기당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더기입니다 자 오늘 도롱다크 자 혹한기 겨울에서 생존하는 게임인데 뭐야 게임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혼수 되게 심할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할때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혼수 두면 강태야나 플레아에 정말 처절하게 살려주세요 제발입니다 해도 봐줄 생각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스토리모드가 있나봐요 아 뭐야 개빡치네 그냥 가는거야 돌아가기 그냥 샌드박스겠죠 난이도 여행자 쉬운 모드 위험한 생존보다 탐험을 원하는 플레이어에게 맞는 난이도 이 모드에서는 야생동물이 결코 당신을 공격하지 않아요 오호 탐험가 적당한 탐험가 서바이버를 경험하고 싶은 플레이어에게 맞는 난이도 이 모드에서 야생동물이 공격적입니다 어려운 모드 그래서 저는 탐험가 하겠습니다 탐험가 영역 와 이런게 있네 두가지가 있네 오 맞네 우와 대박 미스테리오스 아름다운 경시로 유명한 이곳에 풍부한 자원과 함께 재난대피 우와 풍부한 자원과 재난대피소 새집도중 늑대나 흑곰에 아우 미쳤다 자 또 봅시다 해안고속도로 자연현선대 해안선을 따라 탐색의 쉬움 기쁨의 계곡 거대한 시골 농장 물자가 비교적 부족해 적막한 바다 우와 해생늑대산 야 역시는 야 역시 이거 아니냐 미스테리오스 엥 우와 남자 여자 할 수 있네 남자 해야지 데이터 지장 아임 오케 암 오케 암걸로도 괜찮다 암 오케 수습깊게의 자깃도 폭풍에 당신이 담기 있는 복부 복부 캐나다의 광야에 추락했어요 당신은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계속 살 수 있다 암 오케 늑대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제 출모래 아 진짜? 호수지역에 댐 건물 내부에 있던 언젠 늑대주심 알았습니다 야니 이게 나야? 아이템 아이템은 아이 오 이런게 있네 청바지 청바지 방안효과 기본적인건 다 갖고 있네요 뗄.. 딸감 뗄감 오케이 함부로 뜨면 안되는거 아냐? 그죠? 어? 나뭇가지 일단은 이런데 있으면 너무 위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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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곳을 찾아봐야되요 안된.. 안되네요? 일단 템을 좀 주워야될거 같은데 어? 토끼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어흥 어흥 인간님에게 잡혀라 아하하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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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악 헉 이런쓰가 토끼를 쫓느냐 토끼를 쫓느냐 힘을 다 썼잖아 자 일단은 이런거 좀 봐야겠어 양털스웨터 청바지 이런거 깨있기 때문에 괜찮은거죠 세동... 소독약 붕대 라이터 기름 땔감 깨끗한 물 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집 뭔 소리야 방금 뭐 이상한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나 저 넘어갑시다 저 설마 뭐야 저거 저 서있는거 설마 늑대야? 아니겠지 늑대 아니야 오! 강남쪽길 새로운 장석 장소 야 집같은거 없나 집같은거 어? 밑에 막 깨지는거 아니야? 아니겠지 추위가 얼마나 지금 억마무시한데 어! 저 뭐다 저 뭐야 어? 어? 아 코트가 필요하다고? 닥쳐 일단 저런데 들어가서 일단 몸을 좀 녹여야겠어 워어어어어 헤헤 헤헤 좋아 오 대박인데 여기 탐색중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! 야동! 바느질 도그 기본적인 바느질 도그 장미 수리에 필요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여기 문 못닫아? 얼음구멍 난로 야 불좀 비울까 여기에? 자막 히어 기다려봐 자막이 요케 유효 됐다 저기로 가보자고 다행히 이런데가 있네 문같은걸 못닫나? 문 닫아야지 뭐 추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뭐야? 저게 집인가? 오케이 뭐야 신문지 자기 쪽에 불소식이 있겠다 오케잉 아무것도 없어 야 아무것도 없으면 선을 왜 사 어! 신문지 또 얻었네 오! 허브차 T100 야 근데 이 허브차라는건 물이 있어야 또 물을 또 따뜻하게 달궈야 차가 우러나오는건데 어! 야! 저기 집 왜케 많아? 어 뭐야 깜짝아 추위상사 동사직전 야! 야! 그러네 온도가 지금 22도야 체급온도 29도 야! 아니야 동사 괜찮아 빨리 뛰면 돼 빨리 뛰면 돼 그래 몸에 있는 열 에너지가 이 추위를 막아줄거야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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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케이 호스 오두막 오! 들어갈 수 있어 오! 오!06 서머 의자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불같은거 못해요? 잠깐만 안보여 잘 아 여기있네 뭐 아무것도 없어 신문지 잠깐만 아 라이터 킨다고 아니 뭐 라이터는 라이터인데 커피도 있네 컵 안에 든 커피 좋은 효과 아 열량도 필요하고 라이터 기름 뗄깜 아 이거를 그니까 이건 뭐야 재활용하기 할 수 있 재활용하기 오래된 목재 오래된 목재 오오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어? 어 무서워 어 복숭아 통조림 미쳤다 대박 통조림 사업을 뛰어들어야 돼 야 이거 라이터 기름 있는건 나도 알겠는데 불 어떻게 하지? 아 정말요? 거지같은 이 그럼 어떻게 해 라이터 그 여기는 안되죠 여기는 나가면 더 죽을거 아니야 이거 오른쪽 맨쪽 밑에 이거는 뭐에요 추위에요? 하 현재까지 생존기간 1시간 3시 2분 좋아 앞으로 1몸까지 12시간 남은거야? 미쳤다 어 미쳤다 야 체력이 내려가잖아 나가볼까? 밖에 괴물이 있는거 아니야? 어 뭐야 어 미쳤다 바람 미친거 아니야? 흐어 야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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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로 여기서 키우라고 난로? 아 여기는 일단 떠나 여기는 아니고 다른데 가자 괜찮아 난로랑 뭔가 아 좋아 산타가 있겠지 분명히 산타가 날 기다려있을거야 난 믿어 의심치않아 어 뭐야 오!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보이는거 아니야? 아니야 산타씨 오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개무섭구여 어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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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선통주림 미쳤다 야 이거 주인 미안하네 이거 여기있는 주인 아 지금 제.. 주인좀 죄송합니다 나가나가나가 어? 잠깐만 나 죽을거 같은데? 오 안녕, 어때요? 오, 나 배고파 허기, 배고픔 야, 빨리 아까 먹은, 나 먹은 거 먹어 먹어 동대말고, 먹을 거 먹을 거 여깄다 커피 아니야, 커피나 아껴먹어 생선통절임 먹어! 야 저거, 아니! 키로상태, 사망 직전, 야 침대, 침대, 침대 어어 어어 여섯시간 자, 그래 그래, 이렇게 자죠, 음 좋아좋아 이제 뭐만 하면 사망 직전이야, 이거 오, 좋아 추위상태, 따뜻함 피, 아직도 피곤하네 배고픔, 갈증 야, 일단 더 잘까? 그래, 이거 좀 마셔 조금만 마셔 한입만 마셔 좋아, 상쾌함 됐어, 이제 허기 배고파해 아, 나 쭈댄 진짜 복숫아 통전이야, 아유 아니야 열량 많은걸 먹어야돼 그래 크래커 조금만 먹어 두 조각만 먹어 두 조각만 먹어 으아아아아아 출출함 좋아, 아직까지 괜찮아 아아 나가면 안되겠지? 나가나가나, 또 또 오른쪽 있는거 봐줘야돼 자, 어륵줘도 가 안녀간대윤 오오 오오 천만천만 오, 소다, 우와 미쳤다 이거 그거 스파클링 소다 오오, 웰치스 좋아요 침대네, 아니야 웰치스 아주 좋아 목마름 일단 해결할거 같고 탁자 또 뽀갤까? 너 피곤해질거 같은데 의자 아니야 근데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또 칼로리가 소금되니까 또 그만큼 배고프니까 나가나가나가 크흫 일몰까지 지금 몇시간 남았지? 3시간 남았네 사냥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자, 자야되나? 의자 말고 눈 집어보고 안되나요? 안돼요 일단 자야겠다 야, 좀 어두운데 좀 킵시다 감마 좀 킬게요 시야각도가 뭐야? 오, 잘보여 아니네 흐야 피로, 야, 좀 자자 그냥 계속 자 거의 12시간 자야되지않나? 그래 12시간 자 12시간 자야돼 아 진짜 그렇게 자야돼 피로하잖아 오오 허억, X댔다 어? 야,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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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물, 물이 없어? 물이 없어? 커피, 커피, 커피 어 커피 버렸어 모르고 어? 자, 마셔 마셔 야, 마시기만 하면 버리고 숨겼어 어허 아, 열어 열어 응 그래 그렇게 오케 깡통 열고 있어 깡통 열고 있어 좋아 좋아 이제 먹을 수 있어 마실 수 있어 그렇지... 아주 좋아 야 밑에 어딨어? 화면이 아예 안 보이는데? 밤이니까 뭐 이겠지 또 배고 고파 배고프고 몹시 목마르네 아아 야 안 보여 어떡해? 밑에 있는 거 어디서 주워 먹어? 밑에 버린 거 어떻게 주워해요? 아 자막 왜 왜 자막 왜 뭐 자막 키면 뭐 있는데 자막 안 켜졌었네 확인 됐다 야 환불하고 싶은데? 야 환불각 슬슬 나오는데? 라이터 켜봐 라이터 그래 나무성냥 어 보인다 여깄네 여깄네 아유 어 내놔 어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어이씨 야 어떡하냐 여기서? 야 야 어떡해 이거 죽는 거 아니야? 소동냥 생긴 거 간장간 생겨갖고 향생제 몹시 목마름 아이씨 속 마셔 마셔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미쳤다 야 야 또 자 또 자 아침 올 때까지 자 어? 한 시간만 자 에이 자 곧 여명이 여명의 빛이 밝아온다 좋아 좋아 아니야 살아있어 왜그래 한 시간만 더 자 더 더 자 압 압 압이 안보이니까 일단 한 시간만 더 자 아니아니 잘 수 있을 때 잘 download 지금 이야기 그렇지 좋아 침대 밑에 뭐 있다고? 어? 뭐야 뭐 있잖아 어! 뭐야! 대박 이런게 있네 좋아 나가자 좋아 아침이야 배고픈 목마름 역시 아이스카노로 먹는거지 아이스카노 좋아 뒤에 뭐 있었다고? 고맙다 아 여기도 있네 사다만 오케이 섬이 또 있네 토마토 수프 왓더팍 너무 좋아 고마웠어 안녕 얘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 아 저 선을 넘어야되나? 오우씨 미쳤네 발암문도 미쳤어 올라가자 흐이 안 올라가져 이럴수가 그래 일단은 아침이니까 과감하게 가자고 야 뛰는 것도 배고픔에 영향이 있습니까? 목마름이랑 너 실제로는 그런데 진짜로 그럴지 궁금해서 저 늑대 아니겠지? 데헷? 잠깐만 이거 늑대 같은데? 늑대다 저거 아 늑대 같은데? 아 뭐야 늑대 아이씨 현비를 떠 어떻게 현비를 떠 안녕하세요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아 그래 눌러봐 야 주인 없잖아 보는 사람이 주인이야 먼저 먹을 거는 한입 먹은 사람이 주인이다 천 붕대도 만들 수 있어 좋아 좋아 좋았어 오케이 야 여기에 뭘 할 수 있 오 여기 이 연기 할 수 있네 딸감 자 일단 몸 좀 녹여볼까? 어뢰는 목재 불 피우기 체킷 체킷 후후 훠흠 엎 Komm 후후후... 쫙 피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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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mmbe 이거 가장 좋은 아윈 아니던ys 버튼이거든요 자 피워라 피워라 Antombe 앤회 야 뭐야 앗!!! 다시 자아 강다아 자 작은 물씨 좋아좋아 자 작은 물씨 어른 아미씨 좋아좋아아 할수있어 할수있어 자아 따뜻해 흐흐 따뜻해 아이 좋아 아 따뜻해 따뜻해 아 피어라 피어나 계속 피어라 피어라 파이어어어어어어어~~ 어우 따뜻해 된거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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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좋아 허어어 몸이 녹아진다 그렇지에잉 아이 저러영 됐어 불빛이 숙련로가 올랐어 아해땄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뜩 좋았다 오시춤 일단 올리고 배고픈 밥도 먹자 이거 뭐 구워먹을 수 없나? 토마토 스프 구워먹을 수 있어 대박 데우기 떡악 좋았어 데워먹을 수가 있네 자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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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 조리 킹 가라 나이스 맨! 먹었어? 허브차 오 요리하기 아 물이 없어 자 이제 먹자 좋았어 야 오른다 이거 오른다 쌀 사람 이제 피곤하면 오른다 오 깜짝아 피인줄 알았네 어 뭐야 얼음구멍 뭐야? 얼음깨기 쨋! 따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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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어 불 꺼졌어 안 돼!! 연료 추가 한시간 더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거 어떡해 낚시도구 같네 아이씨 오? 뭐야? 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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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? 따야아! 정충성자! 따야아! 개밥! 야 개밥? 미친 개밥? 젖어있는 개밥 깡통 심은 냄새가 나지만 멀껴 없다면 굽는 것 보다 놨습니다 배털 가능성 증가 씨발 뭐..뭐야? 야 물같으면 어떻게 마시냐 물? 목말라 이제 아아 피로상태도 장난아닌데? 오우! 야 어떻게 해 아아이 난로에서 무 만들 수 있어 진짜? 어떻게 해? 아하아! 대박 쩌라박미! 4리터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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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렇게! 아 이렇게 하구나 대해 더러운 물이네? 물 끓이기! 그래 물 끓여 더러운 물을 끓이면 깨끗한 물이 된답니다 어? 저기요 저기요 아니 저.. 저기요 불 꺼지면 안되는데? 에이 에이 피로상태 사망직전 잠깐만 일단은 야 어떻게 자네 어떻게 야 일단 마셔 마셔 괜찮아 괜찮아 마셔 마셔 설마 10뒤도 걸리겠어? 한 번 더 마셔 더 이상 목마라지 좋아 야 어떻게 자야돼? 아 여기 침대 있나? 야 침대 어디.. 침대 없잖아 어떻게 자야돼? 다른 집으로 가야돼? 아 침낭 있어? 오케이 침낭 여깄다 놓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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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... 2시간만 자 좋아 야 욕하지마 처음이야 그래도 꽤 하고 있잖아 오! 어 뭐야 뭐야 오우씨 뭐야 어 뭐야 어이 향나무 장작 대헷 좋아 오! 향나무가 있어 좋아 뭐야 이런게 있잖아 두고 걷나 강아지들이 뭐지 우룽둑신가 아주 좋아 응 또 아주 좋아 치집이 리퍼야 야 치집이 리퍼면 다 된다 어 솔직히 될 거 다 된다 어 어 좋아 오케이 됐어 데버러스 물은 일단 됐어 물은 됐으니까 깨끗한 물이었다고? 아 물좀 끓여 물 끓입시다 오케이 이것만 까자 이것만 물 끓여 오케이 이것만 물 끓이고 됐어 헤헤 된 것 같아 요리하기 휘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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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주 잘되고 있어 그렇지 바로 이거야 야 잘하고 있는거 아니야 대헷 허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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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뚜루 야 솔직히 총 총알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야 솔직히 이 총알을 세게 던지면 총처럼 나가잖아요 그죠 총이 왜 아픕니까 세게 나가니까 아픈거죠 이것도 세게 던지면 이게 총알 맞은거랑 똑같아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총이 진짜 존나 세게 나가니까 아픈거지 이것도 아니야 미안 야 이걸로 이걸로 못때리냐 얘들 야 이걸로 못때려 얘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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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짐 안돼 꺼짐 안돼 꺼짐 안돼 꺼짐 안돼 아니야 좀만 참아 배고파? 일단은 먹을거 마 어 먹을거 충분히 막어 배고픔 해송 오 대허고시 추위감소 좋네 이런거 일단 이거 먹고 두시간만 자 그래 세시간만 자 에? 뭐여 잘못 눌렀네 애같은게 넣기 세시간만 자 그리고 바로 뜨겠어 슬슬 떠야돼 아이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있을 수 없어 괜찮아 고마웠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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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집으로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저기암 저기저기암아 응갔을거야 내가 가자 가자 어 어 존나 추워 어 야 그래도 덜 춥다 오늘은 그쵸?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서 덜 춥다 제발 제발 체색 갑자기 산타가 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데스네 하면서 막 좋은줄 좋겠다 어 뭔소리야 제발 메리 크리스마스 데스네 어 뭐야 덩조림 데스네 오케이 제발제발제발 제발 제발제발 좋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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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 어 서바이벌 칼 뭐야 이거 왜 좋은거야 이거? 야 서바이벌 칼이야 야 이쪽으로 앙 여기 막다른길이지 그쵸? 야 댄 근처 좋은거에요? 집 어딨는데 아 저기? 저기 내가 왔던데 아니에요 그쵸? 내가 왔던데 같은데 여기 아닌가 가봅시다 아니에요? 오케이 한잔 갑시다 아 이제 어떻게 슬슬 슬슬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좀 더 많은 지식이 있다면 이 게임을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뭐 일단 오른쪽은 나중에 갈게요 내일 갈게요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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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려나? 오케이 안녕 같애언 뭐 없네 어 어 플라스틱은다 제발제발 오예 오예 오리토조끼 시발 좋아 오리토조끼야 대박 아니야? 신분지 벗금 야 오리토조끼 착용 우와 방안효과 봐라 와우 좋다 야 근데 몸이 얼음 지금 큰이났어 지금 야 어떻게 해? 몸이 얼었어 지금 또 지쳤고 굶주리고 목말라 일단 목마름은 아 한번 들이켜 아 한번 들이켜 드링드링 어 또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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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? 마셔 드링드링 좋았어 선반 잘봐봐 선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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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도 어? 아유 아까 연거죠? 근데 야 난로 같은게 없어 난로 자야되나? 선반이템 더 있다고? 어디 아니 나는 되게 아예 안보여요 어둡게 보여 어둡게 어둡게